안녕하세요 사랑담쿨입니다 속차가 요 해안가라서 겨울에도 많이 춥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엄청 춥네요 뉴스에서 보니까 영하 23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네요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꿀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벌통을 한번 열고 꿀벌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배려와 협동심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꿀벌들은 추운 겨울이 오면 공처럼 아주 둥그랗게 똘똘 뭉쳐서 겨울을 나는데요 별이 뭉쳐있는 중심부에는 여왕벌이 있고 온도가 한 21도에서 22도 사이에요 그리고 벌뭉치 가장자리의 온도는 11도에서 한 14도 정도에요 가장자리에 있는 꿀벌들은 아주 춥고 중심부에 있는 일벌들은 몸이 따뜻하겠죠 꿀벌들이 어릴 때부터 배려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중심부에 있는 몸이 따뜻한 일벌들이 가장자리에 있는 일벌들하고 교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애들이 가상자리로 오고 또 몸이 추워지면 또 가운데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울을 나지요 꿀벌들은 열시품인 꿀을 먹고서 비행근육을 떨어요 그래서 몸을 덮이는데 비행근육을 떠는데 이때 공회전을 해요 공회전을 하면 근육의 떨립을 통해서 열이 발생합니다 꿀벌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손을 많이 번식해서 배가 끊기지 않고 쭉 이어가는 거에요 그런데 일벌 개체수가 적거나 아니면 진득이 피해를 받아서 병에 걸려있으면 불안해지겠죠 그럼 꿀벌들은 빨리 새끼를 낳아서 기르고 싶어합니다 보온을 너무 많이 해주면 지금같이 추울 때는 좋겠지만 외부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12도 이상 올라가는 날이 많으면 빨리 새끼를 낳겠죠 꿀벌들이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기를 때 온도는 보통 35도까지 올려야 돼요 온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새끼 먹일 물 또 그 다음에 화분 뭐 이런게 필요하게 되겠죠 추운 겨울에 이렇게 산란을 하게 되면 난감하네 외부 온도가 낮은 겨울에 35도까지 올리려면 먹이 소모도 많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소모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일벌들의 수명이 짧아지게 되는데 새로 태어난 꿀벌들이 자라서 많이 많아지기 전에 죽는 벌이 많이 생기면 보온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벌이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겨울 동안에 너무 덥게 해주지 않아도 되고요 날씨의 변화와 온도를 예측해서 꿀벌 기르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겨울 동안에는 출입문에 죽은 꿀벌이 막혀 있지 않은지 새꼬챙이 같은 거로 이렇게 살짝 넣어서 꺼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동 들어가기 전에 벌통 밑에 구석진 곳에다가 쥐약을 군데군데 나서 쥐가 벌통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산속에는 따찌라 그래 가지고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쥐가 살고 있어요 요게 벌통 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요게 송효국 인데요 다즙식물이라서 겨울인데도 완전히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요게 번식이 잘 되는데 조금 잘라서 아무데나 심으면 그냥 잘 살아요 벌통 앞에 심어서 잡초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고 꽃에서 화분하고 꿀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는 토종버리스 인데요 여기 직접 삽목해서 지금 올해 3년 차예요 3년 차인데 작년 12월 달까지 이파리가 있어서 옮겨 심지 못했어요 요게 올해는 열매가 좀 많이 달릴 텐데 봄에 적당한 장소에 옮겨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들도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서 월동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